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김중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3월 24일에 치렀던 고3 학생들 3월 학평이라고 하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와 관련된 총평, 동아시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 힘들었죠? 그죠? 되게 오랜만에 시험 보는 거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봤던 이 동아시아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총평을 먼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어땠을까요? 이런 문제 좀 어떻게 푸셨어요? 문제가 조금 난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법한 문제였고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좀 섞여 있었고 만약에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이렇게 반복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평이했네. 뭐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정도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수능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수능 난이도로 따지면 너무 쉬운 건데, 너무까지 아니지만 쉬운 거였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이 3월 달에 치른다는 시험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범위는 전 범위였고요. 그리고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좀 어려웠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그 연표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매번 모의고사 해설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놓치는 게 없이 꼼꼼하게 알고 있는가, 그런 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자, 오답률, 패스트 5, 빠밤, 봅시다. 그냥 봐야죠. 자, 15번, 메이지 유신부터 강화도 조약까지 시기 사이 문제였어요. 정답률 봐봐. 그러니까 오답률. 정답률이 28%밖에 안 돼. 메가스토드의 홈페이지 기준이야. 해서 오답률이 엄청나게 나... 크죠? 왜요? 연표 문제였거든. 메이지 유신 1868년부터 강화도 조약 1876년까지. 요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연표 문제.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워싱턴 회의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즉 개념 학습이었고요. 후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아니, 그런 거 아니었어. 자, 미중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제 닉슨이 이제 중국에 방문했던 그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학습에서 이게 미중공동성명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내용이 맞는지, 이런 거 파악하시면 돼요. 다음, 물어봤지만 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거는 연표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것이었는지는 해설강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각각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저는 동아시아사를 단원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섯 개 단원대로 제가 교과서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구별할 거야. 저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해설강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선사문화,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고상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허문드 문화였습니다. 다음, 하나라부터 하나라때까지는 진나라와 흉로가 나왔죠. 진과 흉로 두 개가 나왔고요. 다음, 위진남북조부터 당나라때까지가 주제사별로 나왔습니다. 불교, 당왕조 자체, 인구이동, 그리고 상경성, 이제 율명과 관련된 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네 문제가 나왔고요. 송원식이 가볼까? 후금, 그죠? 후금, 후금이 송원식이는 아닌데. 후금이 왜 송원식으로 갔지? 명청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명청이 다섯 문제인데. 잘못됐죠? 후금 여기로 내려갑니다. 다섯 문제. 다시 안 찍고 그냥 갈게. 자, 그래서 후금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 돼. 물어봤지, 양명학. 양명학을 얘들은, 예를 들어서 성리학에 반발하면서 나타났다라고 해서 성리학에 넣을 수도 있지만, 주제사로 보면 성리학에 들어가지만, 명나라 때 등장했으니까. 주선후기 당시 문화, 심폐발급, 은경제까지 해서 총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개항기로 가볼까요? 개항기. 자, 난징조약과 미일아친조약, 시기사의 문제 아니었고요. 각각의 조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메이지유신부터 강화도조약 때까지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웠죠. 다음, 갑신전병과 변자운동, 변법자강운동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었지. 시기 문제는 아니었어. 자, 세 문제가 나왔고요. 제국주의식입니다.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화됐던 1910년대 이후, 만주사면 이후에 대한 이야기, 워싱턴 회의 자체를 골라내는 문제, 그리고 오늘날의 동아시아사에서는 미중공동설명과 안보투쟁과 유혈민주항쟁이라고 아예 그냥 밑에 가로열고 설명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영투갈등까지 해서 총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센카쿠열도. 정답은 이렇게 될 수, 아, 문제 출제 범위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특이한 거는 이번 시험에서는 송나라 원나라 시기에 있는 북방 유혼민족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각각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렇다면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할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 3월 학평과 관련돼서는 얘들아, 3월달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굉장히 낮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모의고사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만 얽매어 있으면 안 돼.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 성적을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개념을 꼼꼼히 봐야겠죠? 아까 오답류 베스트 5 봤잖아. 개념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이제 개념과 산유해석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문제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개념학습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자, 지금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과 연표적인 틀이 잡혀 있은 뒤에 산유해석까지 이런 게 잡혀 있은 뒤에 해놓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푸는 게 재밌고 동그라미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나지. 쭉쭉쭉쭉쭉쭉 나가면 에이, 나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 문제풀이 좀 뒤로 밀어두세요. 게다가 하나만 더. 왜 문제풀이를 지금 강조하지 않냐면 동아시아사가 굉장히 소수 과목이기 때문에 소수 선택자 과목이라서 시중에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좀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개념과 뭐 아니면은 이런 연표나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초 문제를 풀어보시길 추천해요. 물론 선생님 저는 지금 완벽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연계교제는 풀어도 됩니다. 뭐 수능특강이나 이런 거 푸셔도 돼요. 자 다음 연표특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연표특강을 통해서 개념과 지역적인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연표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연표특강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때 썼던 표에서 개념을 싹 다 털어내고 주요 키워드 플러스 연표야. 거기다가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넣어놓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개념을 통해 개념을 혼자 복습하기 어려우니까 개념 복습했으면 연표를 들으면서 같이 복습하면서 연표까지 알아가시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좀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제 커리가 이런데 지금 개념 끝났죠. 연표특강 하고 있습니다. 연표에서 뭐하고 있다? 개념 복습과 지역적인 내용 플러스 연도까지 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점점이긴 한데 연계교제를 통해서 심화특강을 현장에선 진행하는데 이게 교제의 문제 때문에 인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추후에 상황을 봐서 제가 이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특강이 여름방학 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교제 없습니다. 교제 없이 그냥 말 그대로 4주 동안 4주 동안 압축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 싹 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칠판 한 판에 판서하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판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려요. 자료로 드리는데 이거는 압축특강이다.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주제특강이 있죠.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주제사 특강을 해봤는데 아이들의 피드백이 좀 괜찮아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잘 해가지고 주제특강으로 주제들 있잖아. 선생님 경제사만 해주세요. 조약사만 다뤄주세요. 지도만 다뤄주세요. 뭐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주제특강으로 준비하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0월달에 파이널 하겠죠. 커리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했구요. 지금 이거 하고 있구요. 5월달. 4월 말부터 이제 5월이 되면 요걸 할... 5월이죠. 5월에 5월, 6월이 되면 요거 하고요. 7, 8월에 요거. 9월달에 주제. 10월달에 파이널 가겠다. 순서는 그러고라 하니 뭐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어쨌든 해설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꼭 정리를 해두세요. 왜?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 동아시아사 개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자, 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3월달에 학평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왔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도 복습하... 스스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장소, 그 학원, 그 공간, 학교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실력이 있다고 믿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불안함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나날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를 삼으시고 언제까지나 제가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여러분들은 3월 학평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로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